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북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당선된 분이 권영세 후보입니다. 한 200몇 평가 그 차이로 아마 당선됐고 본인이 또 당선됐으니까 국민의힘의 실체로 일하는 동안도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막역한 사이였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본인이 당선됐으니까 그렇게 관심 없게 되었죠. 본인이 이번에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의 논술실장 박정훈 칼럼 이렇게 해서 판세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 칼럼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소개해놨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하죠. 4월 10일 총선 판세는 야당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 여론이 만들어진 여론이라는 생각은 본인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10점 중에 판세가 뒤바뀐 경우는 드물었다. 이렇게 조선중앙동화가 다 이렇게 그냥 여론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다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찬 거죠.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153석 플러스 알파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180석을 얻었던 4년 전 총선 기록을 넘어서고 야권 전체로는 200석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여론 기반 조성 작업이 워낙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2위 야당은 다음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투쟁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고 조국은 윤 정권을 대더덕 죽은 오리로 만드는 게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고 했다. 3년도 길다며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는 게 당을 만든 이유라고 했다. 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하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다 예상됐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10월 말과 11일부터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대표를 할 거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제로석, 경기도는 한석, 서울은 세석이 될 거다. 무슨 이야기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7.5% 이상 정도를 올리게 되면 수도권이 전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도 10월 말 11일이거든 그리고 이런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통계자료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예상이 된 거죠. 예상이 된 것이고 보면 이제 참 윤 대통령이나 이런 지금 여권의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대먹은 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져왔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만질지도 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썼던 조작방법이나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던 조작방법이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이나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은 아주 전형적인 새로운 것이 없는 모든 한국의 공직선거에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권영세 후보가 유일하게 4.15 총선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권영세 후보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공직선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총수를 58,260표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몇 표를 만들었습니까 14,565표를 사전투표율을 7.17% 이런 부풀려 가지고 이거를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세 사람당 한 표씩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 표수가 14,565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는 43,695표고 그 bc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진짜 가짜를 합쳐가지고 58,260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분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왜 분석이 가능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를 분석하게 되면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규칙이 어떤 겁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죠 그게 비례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넘어가라 표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권영세 후보의 성적표거든요 그러나 권영세 후보는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일체의 관심도 갖지 않았고 3구 대통령 선글만 앞두고 민간위원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하고 세 가지 여러분들 요구했을 때 그중에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간위하고 적당히 해서 그냥 넘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이번에 100% 뭡니까 낙선합니다 낙선하고 앞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이란 것이 참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면 다 땡인 겁니다 제가 아는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당선되고 나면 다 입 딱 다물고 딴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고초를 당하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본인이 문영회가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정권을 찾아오겠습니까 2번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2번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우파 정권은 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의하고 그렇게 부정직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공적인 의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다 망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는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11122표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거 아닙니까 14565표를 집어넣은데도 불구하고 몇백표 차이로 권영세 씨가 승리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격차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표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실제로는 48436표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치가 63001표를 얻은 것으로 뻥튀기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사전투표를 높여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줬기 때문에 권영세 후보 표는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63891표 890표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이겼네요 14565표를 더해 준 겁니다 14565표를 더해 준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승리를 못 거둔 겁니다 유일한 서울의 강남 3구 6개를 제외하고 49석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한 경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14565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조작을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 사전투표율을 28.98%로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제야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21.81%인 거 아닙니까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7.17%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14565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사람씩 꼽아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공짜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집어넣어 좋으니까 서울 용산의 강태우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39%인데 얼마를 뻥튀기가 됐습니까 54%가 뻥튀기 되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이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4% 거의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뭐죠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하더라도 본인이 할 이야기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뭡니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미 차는 지나갔고 지금 투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는 건데 그러나 뭐 사전투표 매사나 완한 데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리지 않을 일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10년째 해왔는데 아무 여러분들 그런 이걸 고치려고 하는 가정 없이 그렇게 또 4월 10일 총선을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4월 10일 총선의 용산구 사례는 역대 선거에 전부 일어났던 그냥 하나의 사례 사례 가운데 하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례인 겁니다 이 문제를 수순하거나 고칠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서 총선도 만들고 대선도 만들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만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맨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이게 이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용산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차익값 그래프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이 자료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수치들 보시기 바랍니다 호암동에 민주당이 플러스 14% 권영세 후보가 마이너스 11% 용산 이가동이 플러스 11% 이런 엄청난 미친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전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 규명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만 나라가 기둥부터 다 썩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지금 계속해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제이아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보너스를 더불어민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보니까 오른쪽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밥맛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모르겠지만 아 그 당시에 공 박사가 그렇게 외친 거를 우리가 놓쳤구나 그렇게 엄청나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고 가능한 당일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세 장씩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장에 가면 갈 수는 뭡니까 넘겨주는 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0명이 사전투표할 때 두 장에 한 장씩을 빼앗으면 50장을 더해 줄 수가 있고 200명이 참여하면 두 장당 한 장이면 100장을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런 거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리품 훔칠 수 있는 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 책임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여소야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을 못 시킨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인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사람 나는 그냥 한마디로 행패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그냥 다 지나갔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행패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맞아가지고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던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밀어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잘나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 대통령이 돼서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정의 하나 정도는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판단은 여러분도 각오 단단히 하시고 늘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지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것을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직접 겪을 때 그때 여러분들 깨우치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들 그걸 겪어야 여러분들 알 수 있냐 아무튼 간에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위중하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 그러니까 그냥 5일 6일 사전투표율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 거의 이런 추정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추정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 여러분들 세상사가 다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10일 총선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분석 작업 마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제야 h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분석이 약 9회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에 제야 전문가는 다 이렇게 분석 작업 해가지고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그 사람은 어떤 규칙을 사용해 왔고 역대 선거의 선거구마다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켰는지 이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12년도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여러분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선거도 국내 부재자나 국외 부재자를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부재자와 국외 부재자 투표를 손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국내 부재자 국외 부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관내 사전 우편투표 거소 손상 제외국민투표로 다 확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납치가 된 거죠 너무나 딱한 것은 이 상태로 그냥 나라가 굴러가는 겁니다 처음이야 뭐 그냥 그럭저럭 굴러가 안 가겠습니까 거의 뭐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목표가 딴 게 있습니까 그냥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힘을 합치는 거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먼저 중국에 붙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는 나라에 남을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하자 만세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뭘 잘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가 여당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입을 닫는 보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이 좀 너무나 좀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잘 던었네요 그러니까 뭐 이 양반도 애는 많이 썼겠지만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이 그냥 구조 자체가 완전히 선거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 구조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 그 구조를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뭐 본인이 한 것은 있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 달라고 네 번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나았지만 그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뭐 이렇게 다 만지진 상태니까 이걸 이렇게 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인데 너무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신 같아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4년 동안의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멘탈이 좀 강하지 않으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도 웃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제가 봐도 참 멘탈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지적으로는 너무 게으른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시야가 좁고 짧고 선거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선거 결과마다 이런 다 쇼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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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야바위꾼들 하는 짓을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애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당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는 그런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도 금국전쟁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선거 부정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가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벗어나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다 그렇게 합해 가지고 뭐죠 다 그냥 이런 문제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신들이나 열심히 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별로 다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치명적인 일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문열 선생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영등포울에 아주 억울하게 여러분들 박용찬 의원인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밀리겠죠 압도적으로 다수를 이기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등포울인 겁니다 여기도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7.08%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로 9872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수라는 것은 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공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987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9872표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는 7363표 이 표는 전부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 2509표는 관외 사전투표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들은 본인이 받은 표에 비해 가지고 2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15 총선은 조작값이 25%인 거죠 조작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많은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런 게 하면은 무슨 사전투표 방해죄가 이런 게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시는 분은 하시더라도 가능한 당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4.15 총선은 대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영동포로에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가 붙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실제로 받은 것은 3만 7,202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9,873표를 더해 가지고 4만 7,075표를 받은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4만 7,075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냈냐 4만 7,075표를 받은 것이 동별자료들이 모두 다 조작된 수치니까 어떻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해서 만든 수치니까 그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거죠 세 장당 한 장씩을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발표 사전투표율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발표 사전투표율이 영동포로 같은 경우는 28.61%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53% 선거 사전투표율이 온 사람이 21.53%인데 28.61%로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닌 거죠 부풀린 것은 7.08% 7.08%를 부풀려 가지고 동별로 모두 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거소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율을 다 표를 더해 준 거죠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제로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더블당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43%인데 몇 % 여러분들 올려준 겁니까 57% 올려준 겁니다 당일투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이게 뚱뚱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뚱뚱한 그래프가 뭐 엉망진창입니다 국외 부자자 투표는 얼마나 손을 많이 댔는지 더블당은 플러스 24%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20% 우편투표도 플러스 16% 더블당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6% 밑에 관내 사전투표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그냥 묵인하고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제도화된 고착화된 나라에 사는 겁니다 특정 정치실이 그냥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공상당은 그냥 발표하지만 여기는 요식적인 행위로 선거를 하고 결과는 다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로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하태경이 뭐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걸 침묵하는 윤 대통령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뭡니까 손살에 치는 한동훈 씨를 그거 뭐 여러분들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박사님이 왜 그냥 우파가 돼 가지고 이런 국힘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안 하십니까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잘한다 참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 누구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잃지 안 한 겁니다 그건 알아서 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테니까 알아서 다 찍으시고 다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가 그냥 공짜표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그냥 가능하면 선거는 하시되 당일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선거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양심에 그냥 철판을 깔고 앞으로 홍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걸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양심 불량인 인간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침묵해 가지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 댓글 쓰시는 분들 가운데 공박사님 우파 나는 그럼 우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런 칭옷 붙이지 말라 이야기 나는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어떻든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자식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파괴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옹호하겠냐 이야기 이렇게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투표율이 그 성패의 거의 결정적입니다 이게 당일투표는 뭐 거의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개 당일투표를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하죠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전산 프로그램이 그동안 사전투표를 만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어 왔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줄 것인지 그거는 강서구청장 보건 강서구청장 보건 강서구청장 보건선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줄 것인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 많아질수록 그만큼 여러분들 마치 그 뭐죠 통행료 받듯이 통행료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여기에 다물당이 100표를 얻었고 사전투표를 국홍당이 100표를 얻었으면 그러면 강서 보건수준 성조 정도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물당의 50표 국홍당의 50표가 합쳐져서 100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다물당에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국홍당 사람들이 100명이 더 들어가서 2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다물당 50표 국홍당 100표 해 가지고 150표가 다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물당에게 더해지는 그런 공짜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면 늘어날수록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정 후보에게 더해질 수 있는 이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8% 정도를 높여줬는데 4.15 총선에는 6.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숫자를 늘리게 되면 더해 줄 수 있는 표수도 늘어나는 거죠 67표에서 100표로 100표에서 150표로 사전투표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그런 사정이 없으면 당일 투표에 많이 나가면 자기 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다물당하고 국홍당이 각각 사전투표에서 100표 100표를 얻었는데 그 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다물당에서 50표 국홍당에서 50표가 합쳐서 100표가 유령 사전투표 조사가 조성이 되고 그 100표가 다물당 후반께 전부 다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국홍당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가가지고 국홍당에 200표가 여러분 사전투표 투표자수면 그러면 다물당에서 50표 국홍당에서 100표 해가지고 150표만큼 유령 사전투표에서 확보가 돼가 그게 다물당 후반께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준 경우가 여기에 제야전문가께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시나리오입니다 사전투표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더블당과 국힘당이 각각 100표 100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가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45.45% 45.45%로 동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조작값 50%를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한 사람당 한 표를 공짜표를 뭐죠 따블당하게 여러분들 밀어주게 되면은 밀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몇 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220표만큼이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220표만큼이 따블당에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따블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에다가 선관위가 더해준 따블당 유령사전투표자수 220표를 합쳐가지고 320표만큼 이런 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거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72% 그리고 국힘당은 22.73%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인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에 한 명이 오면은 한 명을 여러분들 그냥 만지게 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두 명당 한 표를 만지게 되면 표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110표 110표를 그냥 더하면은 220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많이 오면 올수록 훨씬 더 머죠 그냥 공짜로 넣어줄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선거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사전투표 자수보다도 발표 사전투표 자수보다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늘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전투표 자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밀어 넣어줄 수 있는 표가 실제는 사전투표 자수가 220명인데 440명으로 늘리게 되면은 220표 정도 더 여러분들 공짜로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330표를 늘리면은 110표만큼 더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사전투표가 진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에 비해가 2020년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가 130% 늘어난 겁니다 656만 명 왜 늘어났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성 수치가 아니거든요 대선은 221% 1116만 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르죠 1813만 명을 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259%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자 수를 많이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더해 줄 수 있는 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220명에서 진짜에서 440명을 늘리게 되면은 220표 정도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이렇게 330표를 늘리면 110표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플러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재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의 표가 기껀표가 돼도 무휴표가 돼도 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짜 선거인수를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유튜브 한 분께서 물통 옆에다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한 것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기 위한 거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220명인데 440명을 만들고 330명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 440명 선관위가 발표하면 440명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면 330명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면 290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 외에는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에서 개수 카운팅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 cctv를 사용하든 아니면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스스로 작성하든 그렇게 이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되돌리기는 힘들죠 선거가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선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계속 사전투표자 수가 놀라운 속도로 불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2016년에 비해 가지고 12.9% 2020년은 26.7% 2024년도에는 1813만 명을 따지기 보면 40%인데 이건 뭐 예측지니까 사전투표가 지방선거는 2014년 11.5% 2018년 20.1% 현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자 수가 왜 증가하냐 이걸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늘리면 늘린 만큼 더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늘린 만큼 440표를 늘리면 220표를 더해 줄 수가 있고 330표를 늘리면 110표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참 관심 있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사전투표율은 얼마나 높아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제야 전문가 작업을 이렇게 소개했던 이 서울시장선거 2024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서를 얼마를 확보를 했고 이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어떻게 이름 집어넣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이렇게 행해져 온 겁니다 이게 송파구 사례입니다 2022년 서울시장선거는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시는 선거였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손복이었죠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선거입니다 이게 송파구고 이게 종로구인 겁니다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역대 서울시장선거를 어떻게 손을 봤는지 이렇게 손을 봐왔기 때문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전문가들이겠습니까 훤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참 큰일 났습니다 그냥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청장선거입니다 무자비하게 선거를 좀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7.65%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따지면 7.55%입니다 3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선거를 윤 대통령이 철두친막에 입을 담은 겁니다 윤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의지가 전혀 없는 지도자인 겁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완전히 대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덜통이 난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이 방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한 전산조작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한 것은 바로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나 윤 대통령 다 입 다물고 그 여러분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가동해서 인요한 씨를 등장시키고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한 핵심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앞으로 탄핵 대상이 되든 그거는 보통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경보음이 자주 울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치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보음에 해당하고 그걸 다 깔아뭉긴 겁니다 그건 뭐 저는 그냥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탐 딱하게 된 거죠 선거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여러분들 행패를 뿌리게 될지 오늘 한 분께서 요즘 유세 현장을 보면 한동훈은 승리할 거라 믿는 것 같은데 정신나간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꽃가마 타고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속이 아니고 무당하고 이런 굿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구한 말도 아니고 후기 조선도 아닌데 나라가 이렇게 무속에 젖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이기도록 비나이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뭡니까 과학이잖아요 과학 아니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나라에서 고대역폭 이런 반도체를 hbm을 만들었으면 돈을 버는 나라에서 아직도 뭡니까 조선 말기에 뭡니까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과학이지 뭡니까 얘 과학 정신들 나간 거 아닙니까 대패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패배할 겁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없이 수사를 한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정신이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렇게 이러면 조작하는데 누구 어떻게 이길 거고 너가 어떻게 이길 거냐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을 아무리 열심히 잡아야 공이 날아갑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많이 가면 갈수록 남 좋은 일 다 시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당 한 장 훔쳐가 넘겨줄 건지 세 장당 한 장 훔쳐가 넘겨줄 건지 네 장당 한 장 훔쳐가 넘겨줄 건지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는 선거는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가능하시면 당일 투표에 가시면 본인의 표가 여러분들 훼손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께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자 여러분들 이거를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가볍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눈치를 좀 받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광역시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는 조작가 기준으로 35%니까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때 아 이 사람들이 다시 화끈하게 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고 난 다음에 수도권에 대피할 거다 그 대피하는 것을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의 전국 평균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6.7%에 해당하는 유령사전특표를 확보한 다음에 표수로 한 329만 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집어넣은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6.7%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될 개물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수도권이 전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방송을 제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홍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셨겠지만 무슨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다 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표 달라고 저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저 시각 수도권이 어렵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한동훈 저런 비상대책위원장이 200석대는 탄핵 개헌이 가능한다 이제 알았나 이야기 당신들 이제 알았나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제 알았나 이야기죠 여기에 무슨 장동혁 사무총장이 170개 정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쳤는데 경합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10시로 돌아선 것이 여러 곳이라 정치의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한 여론조사 옳은 거냐 이야기죠 당신들 한 여론조사가 누가 준 여러분들 전화번호 돌려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야기죠 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그냥 광대처럼 그냥 뭡니까 그냥 굿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조국이 200석을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의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느냐 범죄자 지배를 받게 되냐 결정할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나 이야기죠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외눈이 돼가지고 가장 당신들이 직시해야 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 국민들이 표를 주면 표를 지킬 수 있냐 이야기 당신들이 당신들이 표를 못 지키잖아 아 공박사님 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표를 던진 거가 어떻게 표가 여러분들 도덕질 당한지를 다 밝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딴 데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탄핵스냐 어떻고 개헌 저짓으냐 어떻고 당신은 4월 11일이면 그냥 당신 정치 생명 끝나는 거고 그냥 며칠 동안 셀카 가지고 이런 재미 많이 봤으니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 업보를 윤 대통령 짊어지고 3년이 될지 아니면 3년을 못 갈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겁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표 달라고 단핵스 무너지니까 표 달라고 개헌스 무너지니까 표 달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머리가 없는지 아니 다 여러분들 물리 화학 생물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수학도 배우고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지 역대 선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선거는 다음에 이기겠다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간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갑의 4.15 총선에서는 14898표가 여러분 투입된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16% 올린 겁니다 14898표는 어떻게 투입되냐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14898표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1159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했으니까 전형적인 4.15 총선의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분당갑, 동장을, 종로구, 영동포울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당갑에는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14903표를 집어넣는데도 김은혜 후보가 당선,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지 모르겠네요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안 된 것 같네요 안 됐으니까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나온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율은 21.79%로 추정되고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율은 28.95%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7.16%를 부풀려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부풀리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2%인데 56%를 뻥튀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하고 여러분 당일을 빼니까 선관위 자료가 차익값이 플러스 13% 마이너스 15%인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다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딱 끝나면 그냥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냥 출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죠 그냥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선거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를 56%를 뻥튀기 한 겁니다 56%를 뻥튀기 하는데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14898표를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56%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기이한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이건 좀 잘못됐네요 영등포 사례네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이 분당갑 여기 나오네요 분당갑 이런 그래프가 이게 미친 그래프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13%나 당일투표 득표율과 높은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식자층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잘 살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양심이 다 죽었는데 양심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자유 생명 재산을 빼앗기겠죠 권력이란 것은 야멸차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으면 그냥 강제력을 그냥 무장정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당갑의 차이집 4.15 총선의 차이집을 보고도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국에 그 많은 대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 문제에 동참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힘을 대준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문열 선생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침묵하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이걸 보고도 뭡니까 하택이니 이준석이니 무슨 유경주니 다 뭡니까 문제없다고 떠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 선거 그냥 맞추고 나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 회복이라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그냥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침묵할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침묵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가짜고 오른쪽이 진짜지 않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추정치 발표가 제이아 전문가의 진짜 차이집 추정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 가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안일함과 무사태평함에 실로 놀라움을 감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리 자기의 주장이나 전망이 오를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비극적으로 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 체제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수탈할 거라고요 지조대로 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외교 정치 다 나라 금세 넘어갈 겁니다 저는 온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참 딱한 거죠 딱한 건데 완전히 그건 뭡니까 이 지금 여론조사가 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그냥 전화나 이런 것이 응답률이 3% 이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질문지를 주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작성해 가서 보내는 새로운 종류의 그런 여론조사를 한국경제신문하고 pmi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는 최초로 이번 총선에서 한국경제신문사가 문자조사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던 거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걸 유건일 주필께서 뉴델리신문에 공개했네요 완전히 열세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김은혜 후보나 윤희숙 후보가 도저히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 윤희숙 씨가 저렇게 밀릴 수가 없고 김은혜 후보가 저렇게 밀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기존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문자조사를 한답니다 이게 보니까 질문지를 문자로 보내주고 5일 정도 걸려서 답신을 보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대요 한국경제하고 pmi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 그냥 5년 정도 그렇게 4년 정도 연극 문제를 보면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만지고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언론을 동원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수월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 걸맞는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을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흑정지관이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그냥 정해진 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딱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정말 여러분들 역대 선거의 프로세스와 여론조사 천편일률정입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는 선거 바로 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을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저항 없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여론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것에 맞게끔 선거 결과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꼭 같은 방법입니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거의 이런 조작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한 겁니다 국민들이 제한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든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만든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투표 성향이 국민들 절반의 투표 성향은 다 갖고 있으니까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 샘플을 조작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윤희숙 씨가 전혜니 씨한테 그렇게 밀릴 수는 없는 건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딱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과학하고는 담을 쌓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뭘 어떻게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지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경기 성남 분당국 갑의 2020년 4.15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거든요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어떻게 사전특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받아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하는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끄집어내면 표본집단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성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뭡니까 그냥 기분파들이 많은 겁니다 뭘 이렇게 따져보고 옳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해보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준석이 나스가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하고 이걸 보고 코넬대 박사를 한 유경준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보고 뭡니까 한동훈 씨의 입을 다물고 부정선거는 천 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보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도 놀라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실정적인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반도체의 여러분들 고대역폭 메모리가 나왔는지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이걸 보고 닥치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 외치는 놈이나 이걸 보고 특정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뭡니까 원고책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는 대법관들이나 썩어도 음악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거 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 보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표를 쑤셔 넣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를 왕창 여러분들 먼저 더블당한 게 쑤셔 넣어주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 그래프가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식자층이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당할 겁니다 나는 이 나라 백성들하고 지도청에게 이런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당신들이 이 문제를 덮고 그냥 체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역대 선거 데이터를 이런 다 분석해가 보면은 전부가 마음 규칙을 사용해간 여러분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의문을 갖지 않고 의욕을 제기하지 않고 그걸 보고도 뭡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이 문자여론조사 통상 여러분들 경제신문이 조금 보수적인 색조가 강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은 전통적으로 기사 자체가 굉장히 쿨한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자체를 대부분 기사가 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전현희 윤희숙 이런 김은혜 이런 사람 이름 선거결과가 기존 여론조사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여러분들 지지도도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이게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이 다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론조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뭐 딴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을 다 갇히게 만드는데 이번 선거도 너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선거 방송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윤 대통령 이제 심판론 뭐 이런 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뭐 다른 그런 어떻게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다만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의사 문제를 다루는 거나 이런 문제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판이 윤 대통령 심판론 정권 심판론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이 있으면 상대방을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 수 있고 갇히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이런 합당한 정도의 선거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코어 핵심이란 것은 선거결과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소위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현안들의 정점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정권 탈출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지를 해가지고 이 문제의 최소한의 여러분들 방어책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하고 사전투표자수 개수 문제를 여러분들 관철시킬 수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딱 한 거죠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볼 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길길이 날뛴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간성이나 인간 전부를 다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사실과 진실을 다 깔아뭉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가장 그 나라의 앞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들의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걸 완전히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 문제도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저렇게 심자랑을 하나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거 2천명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양반이 하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우파니까 우파면 뭐고 좌파면 뭐합니까 정직을 상실한 우파란 것은 우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물고 그는 그걸 침묵하면서 우파? 그거는 우파에 대한 모멸을 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겠죠 이제 앞으로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선거 문제를 조금 다뤘는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주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나가기 전에 이 건국전쟁을 잘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누린 킹덤 북스에서 나온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아주 재밌게 쉽게 그렇게 쓴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